서로를 잘 믿냐봐요 저는 외제인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갑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거 뭐야? 참 정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다 이 맛에 섬 여행을 하는 것 같아 여기 또 600년대 아니 아니 800년대 은행나무가 있는데 봐줘요 이 마을의 수호신인데 자전거 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좋아? 테스트 완료 어디인지 모르는데? 몰라 그냥 가면 끝이 길이 여기가 거기구나 없어졌다는 학교 그럼 초등학교 폐교된 거면 아기들이 아예 없어요? 없죠 시골 초등학교 다 꽤 아기자기하네 어머 저기 동상도 있네 귀엽다 귀여워 아 이런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 마을의 희망이잖아요 미래의 꿈나무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는 뭔가 희망도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좀 학교가 있잖아요 네 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네 폐교가 되거나 휴교가 됐어 중학교를 이제 셋이 다녔거든요 아 세 분이나 계세요? 아니 아니 오빠하고 오빠 친구 하나 있었거든 셋이 다니다가 응 둘이 졸업을 하게 된 거야 응 내 생각에는 내일 학교 여기서 다녀라 그리고 또 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니라 그랬거든 네 학교를 언제 어떻게 혼자 다니냐고 아 아 친구도 없이 그래서 저기 전학 갔어 전학 갔어요? 농구장도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뭔가 중학교 같기도 입은 꽃이 점령했습니다 어디야 양갈래끼라라 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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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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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다 어휴 은행나무 바로 크구나 아 북한에 수나무 암가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나무가 떠내려온 거야 그거를 여기다가 심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북한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지를 꺾던가 이 나무를 해치면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 옆에는 바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연꽃이 보통 7월이랑 8월에 피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여러분 여기 와 보세요 그러면 대장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함 지뢰가 발견된 곳이다 조심히 걸어야겠구만 사람들이 맨날 지나다니는 바로 이 길은 끄덕없지 이야 예쁘다 해가 질 때까지 여기서 물멍을 때리고 싶네요 내가 봤을 때 여기 핫플레이스인가 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 부어 먹은 거겠지? 나도 좀 이따 먹을 거지 지금 현재 시간 7시 배는 이미 다 떠나버려가지고 이 보름도에 숙박하는 사람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마을이 지금 굉장히 한적합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기력에 모인 사람이다 인사해야겠어 이게 그 은행나무죠 은행나무 아 네 800년 된 거 800년 된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묶어놔야 되는 거 알긴 하지만 일단 자물쇠도 안 주셨고 사람도 없어서 훔쳐가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서로를 잘 믿냐봐요 저는 매진인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갑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정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맛의 섬 여행을 하는 거 같아 옛날에는 진짜 정이 많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가 친구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좀 삭막하다고 느꼈단 말이야? 근데 섬만큼은 아직도 그 시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다들 정말 착하시고 정이 많더라고요 아 힘들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오늘 하루 중에 너무 달렸어 어머 술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야 예술이다 여기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야? 갯벌 너무 잘 보이고 해가 날아다니고 북한의 나무 북한의 나무가 보여요 어머 파도가 출렁이는 게 보여요 이마에도 그렇고 저마에도 그렇고 다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게 이 정도의 만원경이면 갯벌에 있는 조개까지 보이겠는데요? 선명합니다 일몰을 좀 보고 가자 의자도 있지만 난 여기 정자에 앉겠어 요것은 우리나라 저것은 북한 잔잔해 나무시님 구독자 좀 빨리 늘게 해주세요 발길 닿는데로 가려다가 기름했다 역시 지도가 최고다 자전거 타고 왔더니 사장님께서 숯불과 무릇다를 준비해 주셨네 숯불과 무릇다를 준비해 주셨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갯벌 체험하고 나니까 마트 문 닫을 시간이라서 또 전화로 배달을 해 주셨거든요 사장님이 이 냉동 삼겹살 두 팽이나 주셨습니다 다 못 먹어요 졸였어요 원래 술도 사고 김치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살라 했는데 이것만 왔어요 그래서 고기만 뱉어지게 먹어보려고요 조개를 먼저 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꽁꽁하러 와가지고 나름 야무지게 잡았다 엄청 많은데 많이 써야지 술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거 같아 뭐 했지 오늘? 한 거 없는데 왜 조개가 빨리 읽길 바라며 잠 터져 자 목말라 오우 잊지 말라는 거야 조개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구운 지 20분 됐거든요 이거 삼겹살 야 맛있겠다 갑자기 식욕이 확 돈다 잘 먹겠습니다 베이컨 같아 너무 맛있어요 뭐 먹으면 달아 놓은 거 아니겠지? 달하면 달아 놓은 거지 조개 한번 먹어 볼게요 제가 직접 캔 조개 아 드디어 성공했다 조개야 머리도 안 시키는 거 너무 맛있다 제가 점심에 먹어 그러겠습니다, 파란님. 저 솔직히 섬이라고 여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섬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고 바쁜 것 같아요. 뱀에 물릴 것 같아요, 막. 무서워졌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이자.